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은 수원 2024학년도 버전의 개념 에센스가 개강함을 알리려고 합니다 아직 OT를 촬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내일 오늘 촬영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바로 내일 지금이 12월 8일이거든요 12월 9일 금요일날 개강을 할 거고 그 개강하는 수원 개념 에센스에 대해서 가볍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OT는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찍어서 업로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2월 13일 화요일에 입고가 될 거고 이번 주 주말에 먼저 수강신청을 해서 강의를 듣고자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1단원의 강의 교재를 파일로 업로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입고되고 여러분들의 손에 가기 전까지 1단원 PDF 파일을 이용해서 공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개념 에센스는 매주 금요일에 한 단원씩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매일매일 스튜디오 들어가서 열심히 촬영하고 있고 촬영을 하면서 카메라 너머에 매일 혼자 촬영을 하다 보니 시공간을 넘어서서 강의하면서도 그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시공간을 넘어서서 마치 카메라 너머에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느끼듯이 그렇게 소통을 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한 단원씩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수원 개념 에센스는 6강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6주간 한 단원씩 업로드가 되고 완강이 될 예정입니다 또 하나의 교실이다 라는 글은 선생님이 올해는 작년까지는 현장에서 촬영하는 강의를 온라인에 업로드를 했지만 올해 수원 개념 에센스는 스튜디오 버전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첫 번째 첫 번째 선생님이 커리큘럼에서 소개를 했듯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오르세라는 이름을 건 컨텐츠를 내가 만들어서 진짜 제대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래서 첫 번째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들과 1년 내내 마치 또 하나의 교실처럼 온라인 수강생들이 여러분들이 듣는 그 이 어떤 공간을 또 하나의 교실처럼 생각하면서 온전히 여러분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가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스튜디오에서 매일 촬영 혹은 이틀에 한 번 선생님이 찍는 시간의 어떤 갭과 여러분이 듣는 시간의 갭은 다르겠지만 계속 여러분들을 느끼면서 여러분들과의 호흡을 유지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수원 개념 에센스를 시작으로 1년 동안 온라인 커리큘럼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만 만나면서 강의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두 번째는 작년까지 현장 강의를 촬영해서 업로드를 하면서 약간은 온라인 수강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 현장 강의를 촬영해서 업로드를 하면 장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 현장 학생들을 놓고 열정적으로 강의하는 선생님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장의 컨텐츠와 온라인의 컨텐츠가 완전 일치되진 않기 때문에 현장은 최소한 주간 테스트라는 것도 존재하면서 기타 등등 또 다른 숙제가 나갈 수도 있고 온라인 수강생들이 접하는 컨텐츠나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은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또는 진짜 내 교실이 아닌데 내가 살짝 귀동량으로 이 수업을 함께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좀 받지는 않을까 굉장히 마음 한켠으로 미안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선생님이 시간을 아예 덜어내어 현장과 상관없는 또 하나의 교실에서 여러분들과 1년을 똑같은 호흡으로 여러분들에게 단 하나도 끊김없는 어제 했던 이야기와 오늘 했던 이야기가 그대로 연결이 되게끔 하는 그런 스튜디오 버전의 강의를 하기로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매일 들어가서 거의 촬영을 하고 있는데 되게 신기한 건 스튜디오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작년 강의랑 비교하면 거의 선생님의 액티브함이 선생님의 어떤 그 압도적 강의력이 거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선생님은 카메라만 보고도 강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앞에 학생들이 있는 것처럼 강의를 하게 되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별로 큰 차이가 없다 단 선생님이 쭉 이어지는 호흡으로 나만을 위해서 강의를 하고 있구나 어제 선생님과 내가 소통했던 내용이 오늘로 이어지고 오늘 했던 내용이 내일로 이어지는 선생님 현장에서 강의를 했을 때 갑자기 저 얘기는 뭔가요? 이거는 왜 편집이 됐나요? 이런 어떤 느낌이 전혀 없는 온전히 여러분들 것이 되도록 그렇게 촬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개념 에센스 OT 안에서 설명을 할 테지만 개념이라는 말이 붙어 있긴 하나 개념의 본질을 이해해서 개념을 배우는 이유는 문제를 풀기 위함이니까 개념 50%와 문제풀이 50%가 들어있는 강의이고 그 50%라는 문제 안에는 빅킬러, 중킬러, 킬러가 적절히 섞여 있어 하나의 개념이 빅킬러, 중킬러, 킬러에 일관되게 적용됨으로써 다 똑같은 문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50대 50의 비율의 개념과 문제가 수록된 강의입니다 그리고 올 이라는 말을 적어놨는데 지금 선생님이 강의를 촬영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와 이거 하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 이 하나만 들으면 되겠구나 어떤 의미에서 이 하나라고 표현을 하냐면 예를 들자면 선생님이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지수로그 함수 쪽을 촬영을 했거든요 지수로그 함수 단원이 수1의 두 번째 단원이고 이 지수로그 함수라는 단원이 함수 파트의 직접 출제 범위에서 배우는 첫 번째 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접 범위에서 알았어야 되는 1차 함수, 그 직선의 특징 2차 함수의 성질, 유리 함수의 점대칭 성질 또는 이러한 함수들을 이동시키는 평행이동 선대칭이동, 점대칭이동, XY축 대칭이동을 넘어서서 일반화된 선과 점으로 바뀌었을 때 대칭이동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 모든 것들을 이 안에 싹 집어넣었어 문제와 개념의 라인을 통해서 내가 간접 범위가 좀 안 돼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함수 파트에 연관되는 대부분의 내용들을 전략적으로 문제 안에 개념 안에 쫙 깔아놨어 나는 간접 범위가 잘 안 돼있어서 간접 범위를 미리 좀 공부하고 에센스를 들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거꾸로 거꾸로 그러다 보면 진도가 쭉 밀려버리는 수가 있어 남들은 개념 에센스로 쭉쭉쭉 나가고 있는데 나는 과거에 머물러서 계속해서 갭이 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에센스를 쭉 따라오면서 선생님이 이게 1차 함수가 사실은 점대칭 함수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내가 배웠던 1차 함수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 가볍게 확인하는 정도로 복습을 하세요 직접 범위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간접 범위의 함수들 이동 특성들 그 모든 것들 도형의 특징들 원의 정의 원과 직선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강의 안에 녹여놨기 때문에 그걸 듣고 거기서 부족하다 느껴지는 거 나는 조금 더 필요해라고 느끼는 걸 거꾸로 선택적으로 찾아서 복습하는 거 그게 중요할 것 같아 그래서 결국은 개념 에센스 기출백선 중킬러 킬러 스팟 쭉 하다 보면 결국 겹추고 겹쳐서 간접 범위에 있는 모든 내용이 한 번은 지나가 그걸 수업 시간에 해주는 걸 하나도 놓치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하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OT가 아닌 캐스트를 통한 선생님의 수원 개념 에센스가 개강한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조금 빨리 수능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수원 개념 에센스를 통해서 스타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2 개념 에센스는 다음 주 금요일 또는 그 다음 주 화요일쯤 개강 예정하고 있습니다 교재가 입고되는 날보다 2, 3일 앞서 개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수2 개념 에센스는 둘 다 수원은 업로드 되기 시작하면 6주간 진행이 될 거고요 수2는 약 1주 후부터 7주간 업로드가 되고 단원별로 한 단원씩 매주 업로드가 됨으로써 수원 수2 개념 에센스는 1월 말에 업로드가 완강이 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어떤 일이 생겨서 1주 정도 여유를 두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변화가 생길 때에는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업로드 일정은 공지사항에 올리도록 할 테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처음 만나는 수원 개념 에센스 너무너무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만남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달려갈 그 시작점에 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이번 주 퀘스트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